안녕하세요 킷타임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안유진 양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우리 아이돌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자 오늘 이렇게 킷타임즈에 소개될 정도로 또 굉장히 요즘에 또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안유진이 누구냐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다재다능한 여러 영역에서 여러가지 재능과 탤런트가 있는 이라고 할 때요 이렇게 versatile 혹은 versatile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versatile South Korean artist 다재다능한 우리나라 출신의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She joined Produce 48, a K-pop Survival Show, in 2018 and eventually debuted as a fifth member of the girl group eyes1 자 일단 안유진은요 그 2018년도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이 되었는데요 K-pop Survival Show가 되겠습니다 계속 참가자들이 뭔가를 겨루면서 컴퓨티션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계속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Survival, 생존을 해서 우승을 가르는 이런 게 Survival Show가 되겠죠 그 쇼인 Produce 48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걸그룹 eyes1의 다섯 번째 멤버로 마침내 데뷔를 했습니다 And April 29, 2021, the group officially disbanded 자 그런데요 이 eyes1이라는 그룹도요 2021년 4월 29일에 공식적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룹을 이제 만드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룹을 band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이 이제 해체가 됐어요 흩어집니다 이럴 때는 앞에 이렇게 this를 붙여서 disbande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이니까요 공식적으로 라고 할 때 우리가 officially 라고 쓸 수가 있죠 Now she is the leader of IVE, a six-member girl group from South Korea in Japan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 안유진 씨 하면은 요즘에 다 IVE라는 걸그룹의 멤버라는 거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해체가 됐다가 이제 IVE라는 새로운 그룹에 이제 또 합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IVE라는 그룹의 심지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IVE라는 그룹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출신과 일본 출신으로 이루어진 여섯 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이 되겠습니다 She has appeared on many TV shows showcasing her talents 자 그리고 안유진은 많은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요 그녀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뭐 최근에 예능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She recently earned a driver's license for Earth Arcade's Room Room An Outdoor Variety Show 최근에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보통 예능이라고 하죠 예능 프로그램인 영어로 이제 이거를 사실은 지라기의 띠띠빵빵이라는 거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이름이라면 이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Earth Arcade's Vroom Vroom 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차가 부릉부릉 할 때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죠 자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위해서 운전면허증이 그전 없었나 봅니다 운전면허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을 driver's license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것을 얻다 획득하다 라고 했을 때 To earn 이라는 동세를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안유진 양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단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는 Many talent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다재다능한 그렇죠 V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She is a versatile South Korean artist 자 versatile 혹은 versatile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 다 가능합니다 Alright,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